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식품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식품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.1% 올라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쌀, 콩, 사과 등 곡물이나 과일 물가가 최대 24% 올랐고 외식 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필수식품 가격은 크게 올라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